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이는 중국 10대 기업 알리바바의 창업주이자 2018년 중국 최고 부호에 등극한 기업가 마인의 명언으로 알려진 말들입니다. 마윈의 말을 들어보면 가난의 원인이 궁극적으로는 개인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마윈이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이 아닌 가난한 사고관 의유부단한 태도를 비판한 것이지만 어쨌든 마윈의 말대로라면 가난은 개인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탈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난하고 폭력적인 경극배우의 아들로 태어났던 마윈은 어린 시절부터 영어를 배우기 위해 27km 떨어진 국제호텔에 찾아갔고 관광객들을 상대로 가이드 일을 하며 영어 실력을 쌓죠. 청년 시절에는 왜소하고 독특한 외모 때문에 일자리를 얻는 게 남들보다 몇 배로 어려웠지만 마치 포기를 모르는 사람처럼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달려갔고요. 우리는 마인 같은 사람들을 두고 흔히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표현의 사회학 용어로는 계층이동 또는 사회이동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마인의 말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아마 동감하거나 심지어 감명까지 받은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마인의 발언에 불쾌감을 느끼며 완전히 반대 의견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듯 합니다. 어쩌면 후자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말도 있죠. 성공한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후에 포장되어 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 2021년 OECD의 조사에 따르면 해양국 대다수 사람들은 상황,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기회를 보장받는 것, 즉 기회의 평등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인식했습니다. 2명 중 1명은 성별과 인종 또는 부모의 사회적 배경이 인생에서 앞서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적 사다리를 오를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고 다시 말해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낮다고 느꼈죠. 또한 노동연령 중 65%는 자신이 부모보다 재정적으로 덜 안정적이며 자신의 자녀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 수준을 가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사회 전체를 생각해도 가난한 아이들 대다수가 자라서 가난한 성인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범위를 한국으로 좁혀보면 어떨까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 앞으로 계층 상승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98%나 되었습니다. 그나마 요즘은 고학력에만 치중하던 시절을 벗어나 큰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비교적 다양해진 탓인지 예전보다야 희망을 갖는 사람이 늘어났죠. 2024년 리서치앤 리서치에서 실시한 2030세대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3.7% 즉 10명 중 6명이 계층 상승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2022년 말 한국은행이 전국 20에서 39세 청년 2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83.5%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교육 등을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된다고 응답했죠. 이렇게만 보면 세계인 대다수가 계층 이동이 어렵다는 명지에 동의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여전히 가난의 대물림에 대해서는 감론 1박이 펼쳐집니다. 한쪽은 가난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고 보지만 다른 한쪽은 가난의 책임이 사회에 있다고 보죠. 가난이 개인 탓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가난이 개인의 도덕적 해이, 나쁜 습관, 무능력과 같은 잘못된 선택과 행위에 기인한다고 주장합니다. 설사 어떤 사람이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출발선에서 뒤처졌을지라도 충분히 노력했다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 보는 시선이 적지 않죠. 반면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가난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역량 때문에 가난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가난은 사회 구조와 권력의 분배가 왜곡되어 있어 생긴다는 말이죠. 한편 많은 사회학자와 경제학자들은 가난의 원인을 사회에서 찾고 있습니다. 정확히 사회라기보다는 환경에서 찾고 있죠. 일례로 김연철 홍콩 과기대 교수는 오랜 기간 다양한 경제 수치를 조사해본 결과 인생 성취의 80%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태어나는 순간 결정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김연철 교수는 부모는 자식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준다. 하나는 DNA이고 다른 하나는 어릴 적 환경이다. 세계은행에서 해외 입양하에 생물학적 자녀들을 비교해 이 부분을 조사한 결과 부모가 준 유전이 임금의 30%를 추가적으로 설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하는 데에는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요소가 국가와 부모가 제공하는 유전자 및 환경인데 이 둘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80%이기 때문에 인생 성취의 80%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달리 말해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며 김연철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마인 같은 인물은 20%의 확률 아니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희박한 확률로 개천해서 태어난 용인 것이죠. 굳이 마인과 비교하지 않아도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성인 이후 자수성가하여 평범한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갈 확률 또한 났습니다. OECD가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소득분위 최하위에 있는 사람들과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수년이 지나도 계속 동일한 소득분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대다수 나라에서 소득분위가 고착화되는 현상이 보였고 OECD는 이에 대해 계층이동을 위한 사다리가 부러졌다고 지적했죠. 가난한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 가난한 소득분위 고착화 현상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강화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조소득층의 4년 이상 머무른 개인의 비중이 54%였으나 2000년대 초반에는 58%로 증가했죠. 또한 2018년 6월 OECD가 공개한 보고서 부러진 사회적 사다리, 사회이동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에 따르며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조소득 가구가 평균 소득 가구로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OECD 회원국 평균 약 4.5세대였습니다. 4.5년이 아니라 4.5세대입니다. 평균적으로 조소득 가구는 내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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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세대쯤 가야만 평균 소득 가구로 계층 이동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물론 각 나라마다 환경과 문화, 정책, 그에 따른 사회 구조가 다른 만큼 계층 이동성에는 나라별로 크고 작은 편차가 존재합니다. 한국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의 조소득층의 평균 소득 가구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세대 정도로 OECD 평균보다 조금 더 긴 기간이 소요되죠. OECD 회원국 중 계층 이동성의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계층 지속성이 가장 강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예상하셨을 수도 있는데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계층 지속성을 보여주는데 OECD는 한국이 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지위가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고 분석했죠. 사실 별로 놀랍지는 않을 겁니다. 흑수저, 금수저 같은 표현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한국에서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경제력이 결정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으니까요. 실제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된 한국에서는 가난 또는 부가 대물림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신흥시장 담당 사장 루치를 샤르마는 한국의 억만장자들의 상속형 부자로 분류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1조 원 이상을 보유한 억만장자들 중 84%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아 부자가 됐거든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 페이스북의 마크 절커버그처럼 혁신적인 IT 기업을 창업하여 부자가 된 사람들이 경제 전체를 주도하는 미국은 부모에게 상속받아 억만장자가 된 사람의 비율이 고작 33%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은 12%, 중국은 0%에 가까웠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소득도 소득이지만 한국은 자산의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2000년에서 현재까지 아무리 연봉이 높다 한들 대출을 내서라도 집을 산 사람과 사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하늘과 땅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격차는 돈을 웬만치 잘 벌어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정도가 되어버렸죠. 2019년 중앙일보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며 한국 극빈층의 절반은 부모 때부터 가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응답자의 42%는 조부모 때부터 가난했다고 답했고요. 즉 사람은 태어날 때 주어진 경제 조건대로 살아갈 확률이 높은 겁니다. 이런 현상이 가장 심화된 국가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인 것이고요.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대대손손 가난할 확률이 높다는 것 즉 가난이 대물림때 확률이 높다는 것은 알겠는데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배웠는데 말이죠. 일단 잘못된 선택과 행위, 불성실한 태도, 즉 도박이나 범죄로 빠지는 케이스는 전부 제외하고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던 사람이 열심히 살아도 왜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게 그토록 어려운 일인지에 초점에 맞추어보죠. 미국 기업연구소 AI와 가족연구소 IFS는 빈곤을 극복하고 상향 이동하기 위한 성공 시퀀스를 제시했는데 성공 시퀀스는 총 3단계로 구성된 공식입니다. 첫 번째로 적어도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두 번째로 정규직을 구해야 하며 세 번째로 아이를 갖기 전에 결혼해야 하죠. 연구에 따르면 이 순서를 따랐던 밀레니엄 성인의 97%는 가난하지 않으며 이 상관관계는 인종과 민족, 가족, 배경 및 성별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정규직을 구한 다음 적어도 결혼한 뒤에 아이를 갖는다 겉으로 보기엔 간단한 일이죠. 하지만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어떠할까요? 중학교 교육까지 의무 교육이며 고등학교 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한국에서는 체감하기 어렵지만 2022년 세계기준 중학교 이수율은 50% 고등학교 이수율은 33%에 불과하죠. 가난한 집을 넘어서 가난한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교육 접근성 자체가 낮기 때문에 성공 시퀀스 첫 단계부터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2023년 기준 청년층의 고등학교 졸업률이 98%에 달하는 한국은 어떠할까요? 한국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고 대학 졸업률도 높기 때문에 사실 고졸은 아무런 메리트가 없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 즉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 이수율은 69.6%로 OECD 국가 중 10년째 1위를 차지했을 정도이죠. 즉 한국에서는 대졸 정도는 되어야 학벌에서의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대졸도 그냥 대졸이 아니라 상위학교 대졸이어야지 경쟁력이 생길 정도죠. 그런데 2022년 12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 학력 수준에 미치는 역량 보고서에 따르며 2021년 기준 부모의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가정 자녀의 4년제 이상 일반 대학 진학률은 41%였습니다. 반면 2분위는 48%, 3분위는 59%, 소득이 가장 높은 4분위는 68%까지 높아졌죠. 즉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부모의 경제력에 비례한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심지어 부모의 소득 격차에 따른 대학 진학률 차이는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보이십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구인혜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고등학교 성적 상위권 학생 중 고소득층 학생의 일반 대 진학률은 90.8%였지만 저소득층 학생은 75.6%로 15.2%포인트 차이가 났거든요.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낮은 것은 저소득층의 비교적 낮은 교육기의 접근성과 고소득층의 유리한 입시 제도 탓이 크죠. 대한민국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입시 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값비싼 사교육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부모의 소득에 따라 자녀의 성적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과외를 받으며 사교육비로만 월 1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학생보다 과외는커녕 변변한 학원조차 다니기 어려운 학생의 성적이 차이 나는 것은 사실상 당연한 일이죠. 무엇보다 수시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관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스템이기에 부모의 경제력과 관심도가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실제로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 가운데 강남구 출신 학생이 강북구보다 무려 21배나 많았습니다. 당시 강남구 인구는 강북구의 2배도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물론 유전자 차이도 있겠지만요. 개인의 노력 이전에 부모의 재력이 학력을 어느정도는 결정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로버트 프랭크 미국 코네델 교수는 능력주의의 가장 큰 부작용은 인생 성취를 많이 이룬 이들이 자기 힘으로 된 것이냐 믿는 것이라고 말했죠. 씁쓸한 것은 부모의 소득과 교육 수준이 성장기 자녀의 뇌 크기까지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2015년 7월 미국의약협회전을 소화과학에는 아동빈곤과 두뇌 발달 학업성취도의 관계라는 논문이 실렸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빈곤층의 자녀는 MRI 검사 결과 대내 신경세포가 모인 부분이 회백질이 또래 평균보다 8-10% 적은 것으로 나타났죠. 어린이의 대내에서 회백질의 양이 적은 곳은 주로 행동과 학습을 관장하는 전두엽과 측두엽이었습니다. 즉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학생은 두뇌 발달이 미흡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학업성취도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죠.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가족 간의 불화를 겪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어린 시절에 겪은 스트레스가 뇌활동을 저하시키고 학습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고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연구진은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빈곤층은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자들은 재정적인 압박감으로 인해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삶의 다른 영역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정신적 자원이 줄어들어서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재정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IQ 13포인트 정도의 인지능력 저하를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IQ 13포인트 하락은 만성알코올 중독자나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수준의 판단력 저하이죠. 재정적인 우려가 적을 경우에는 이들 역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적절하게 일들을 처리한다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가난이 인간의 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는 연구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성공 시퀀스의 두 번째 단계인 정규직 구하기도 쉽지 않죠. 정규직을 구하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이렇게 취업 자체가 힘들거나 임금이 낫거나 비정규직으로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 아이를 갖기 전에 결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찾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아예 결혼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결혼 자금 또는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차라리 혼자 살기를 선택하는 청년이 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실제로 2023년 12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특히 남성의 소득이 낮을수록 미혼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결혼마저 가진 자들의 향유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가난이 가족 형성에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는 한국이 극단적이라는 것이지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2017년 미국 기업연구소가 18세에서 55세 성인을 조사한 결과 미국의 저소득층과 노동자 계층 결혼률은 각각 26%, 39%로 1990년대와 비교했을 때 대폭 감소하였는데 소득 3만 달러 이하인 미혼 성인의 절반은 결혼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소득층은 소득만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다름 아닌 시간이죠. 이게 계층 간 이동이 힘들어진 것의 핵심이 아닐까 싶네요. 소득을 높이기 위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삶을 개선하기 위해 나를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업그레이드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죠.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각종 시험에 도전하는 등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생산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전적으로 무언가를 배우는 일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무언가를 배우거나 새로운 것을 할 때 정보와 시야 자체도 다르죠. 무엇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진짜 필요한 것들은 뭔지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정보가 있고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저소득층은 아니니까요. 심지어 사회가 상향 평준화되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준비하고 대비하고 공부하기가 더 어려워졌고요. 또한 살아가면서 누구나 불행을 겪게 되지만 똑같은 불행을 겪어도 저소득층에게는 회복 탄력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가령 고소득층이 시험을 준비하다가 떨어지면 시간을 더 투자해서 재도전하거나 다른 진로를 찾아보면 되겠지만 저소득층은 다시 도전할 기회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실패로 인해 자신이 소비한 시간과 돈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쉽사리 도전할 용기가 없고요. 미국의 교육자이자 작가 루비 페이는 자신을 져서 가난의 이해를 위한 틀에서 가난이 되물림될 때 학습된 무기력 또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세습된다고 말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 빈곤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사고 방식이 자리 잡히게 되고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순간순간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에 즉시 돈을 쓰고 즐기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죠. 정리하자면 가난한 사람은 단순히 물질적 결핍뿐만 아니라 다차원적 결핍과 박탈로 인해 가난을 탈피하기보다는 가난을 대물림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상위 계층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계층 이동에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무너지지 않았더라도 대부분이 그렇게 느낀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개인의 성실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순간 사회적으로는 계층 간 극단적인 갈등을 불러오고 정치는 극단화되며 전체적인 사회 발전이 저하되죠. 더군다나 한국 사회는 그 어떤 국가보다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한 곳입니다. 미국의 여론조사업체 퓨 리서치 센터가 2023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삶을 의미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에서 가족이 1위에 오르지 못한 국가는 단 3곳 한국과 스페인 대만밖에 없었죠. 대만은 사회를 꼽았고 스페인은 건강을 택했습니다. 한국은 물질적 풍요, 즉 돈을 꼽았죠. 이런 사회에서 계층 간의 이동이 힘들어진다는 것은 곧 계층을 넘어 태어나는 순간 승리자, 패배자로 낙인 찍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할 수는 있어도 가난을 하여 해결해줄 수는 없습니다. 능력 없고 게으르고 막사는 사람들이 부여하게 혹은 중산층으로 만들어줄 수도 없고요. 다같이 행복하게 이건 이미 인간의 본능을 거스른 이상일 뿐이다라고 결론나죠. 핵심은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능력 좋고 똑똑하다면 그리고 열심히 한다면 계층 이동이 가능한 사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가난이 개인의 탓이다라고 말하는 쪽의 주장도 설득력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요. 부여하게 태어났어도 가난에 빠지는 사람도 많죠. 가난의 대물림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